3번 얘는 등교를 거부하거나 등교 시에도 교칙을 잘 이기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거나 법적 자료를 들먹이면서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대항을 한다 밤새 졸업앨번도 초상권쯤이라고 찍지 않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질문 너무 잘 주셨어요 수업시간에 교사의 안내에도 선택권이 있다 주장하여 참여 여부를 이게 이름하여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하냐 그 심리를 알으셔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경우 저는 마지막에 천호중학교에서 한 아이가 사사건건히 담임한테 따지는데 어떤 것까지 따지냐면 학교에서 사생대회를 가는데 어떤 반은 어린이대공원으로 가고 어떤 반은 올림픽공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으로 가는 데는 버스 한 번이면 지하철 한 번이면 가고 올림픽공원은 중간에 한 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얘는 교문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CX, CX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저는 그런 애들 골을 잘 보니까 걔를 왜 그러니? 그랬더니 다른 반은 다 어린이대공원 가는데 우리 반만 올림픽공원 가서 중간에 갈아타야 된다고 우리 담탱XX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의 심리적인 배경이 뭐냐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아이랑 놀아주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하는 말이 얘가 제가 애 데리고 산에를 한 번 갔는데 치킨 사가지고 애 데리고 산에 가서 치킨 먹고 물론 저는 막걸리 마시고 저도 본전은 빼야지 그래서 치킨을 사주는데 기껏 먹더니 제가 배가 불렀나네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민등록증이네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 주민등록증을 왜 갖고 다녀 우리 엄마가 나 한 살 때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엄마를 만나게 될까 봐 자기는 그거 갖고 다녀요 그래서 다 이런 애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애들이 정말 하나같이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괴로운 건 뭐냐면 알면 알수록 더 야단을 무치겠는 거 있죠 그게 교직의 평생 갈등이야 그렇죠? 그래서 걔한테 또 물어봤죠 그러면 밥은 누가 차려주니? 그랬더니 작년까지 할머니가 차려줬대 중학교 1학년 아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왜 작년까지야 지금 오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급성 최장암 최장암은 발병 한 달 만에도 돌아가시거든요 할머니가 작년 10월에 급성 최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낯선 행동을 이해하는 과목이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교직에서 롱런할 수 있다 나한테 20년 30년 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따지는 걸까요? 깃돋다 왜 따져? 애는 자기에게만 이렇게 우울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 세상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공평, 불공평 네 세상이 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따지는 것 속에 그래서 애들이 따지는 애들이 사실은 마음이 어떻다? 우울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애들하고 말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선생님이 이길까요? 애가 이길까요? 아 선생님이 우울하시면 선생님이 이겨요 그건 우울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울한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들하고 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꼭 우울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젖어야지 그러니까 애가 뭔가 따지고 눈이 시뻘게 젖고 담벼들 때는 논리적으로 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꼭 보듬어 주셔야 돼 아이고 그랬구나 뭐가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사실 이 얘기 이 말씀 드리면 사실 강의 거의 절반 끝난 거예요 아이들의 분노 속에 분노라는 게 사실 두려움이다는 거죠 다음 아이고